어느 인터넷 쇼핑몰에서 우수회원 1명당 6개의 할인쿠폰을 주었더니 2개가 남았대 1명당 6개의 할인쿠폰을 주었대 2개가 남았어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이지 지금 알아 몰라 우수회원 명수를 모르지 그치? 얘를 뭐라고 잡자? X명 그럼 여기서 6명 1명당 6개의 할인쿠폰을 주었더니만 2개가 남았다라는 거에서 총 할인쿠폰의 개수를 갖다가 X를 이용해서 세울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와요? 시작 QX 플러스 2라고 식을 세워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쇼핑몰에서 준비한 할인쿠폰의 개수가 즉 총 개수가 80개 이상 90개 이하일 때 이하일 때 4개 중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등호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요? 그래서 이걸 풀면 답이 나오겠죠 누가 이걸로 얘기하ünüz? вотя 됐어? 할 수 있겠어? 오케이 ㅋㅋㅋㅋ